진짜 맛있게 먹었거든 옥수수 올해 진짜 근데 씨가 남아있을지 몰라. 아니 있을 거예요. 네가 한번 보고. 그거는 좀 보관해 놔야지. 아 그 밑에를. 응. 이건 어따가 놔둬. 여기 여기. 아 작은 옥수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 먹어 이거. 이게 되다 마른 애들이야. 그러네. 응. 아이고 잘한다. 얘는 혹시 모르니까 까볼래 한번. 어디. 얘 얘 얘 얘. 아 이거? 응 어때? 있어? 없어. 없어? 닭 좀 좋아하는데. 여기 있다. 어디. 근데 여기 있어. 오. 왕관이 있어. 어디. 다 뭐 저 껍데기 닭 가지 마. 매달아 놔야 돼. 어. 좀 있어. 어 끝에. 끝에 머리부터. 있어 있어. 얘는 씨에 하면 돼. 그러니까. 어. 깜빡하고 놓친 것이 이게 씨가 되겠네. 어. 원래. 가을 되면은 첨완빛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게. 맞아. 두 가지가 있어. 뭐게요. 이거하고. 매주하고. 탁 부러지게 맞췄습니다. 그죠. 이걸 물에 불렸다가. 세 알씩 넣으면은. 또 나와. 아쉽기는 하지만은 이걸로 내년 씨앗을 좀 해보자고. 가자. 가요 이제. 그만해. 가자. 또 시작이야. 왜. 발 안 찔리게 조심해. 아이고 요새 왜 이렇게 허리가 아파. 아픈 허리도 낫게 해준다는. 보양도 있어. 사랑. 아니야 먹는 걸로 치료할 수 있어. 보양식. 허리를요? 허리 굽힌 사람도 펴주고. 응. 다 죽어가는 황소도 살린다는 게 낙지야. 너 보양식 해주려고 내가 낙지를 준비했어. 그런데. 그러면 올드보이 한 번만 해줘. 이거? 이거는 생으로 먹는 올드보이 저 그거 아니야 이렇게 커서 안 돼. 왜 안 돼? 다. 무게 걸려. 크게 나 이거는. 그건 세발낙지라고. 나는 문어. 얘네가 머리가 엄청 좋다. 얘네가 어쩌면 외계에서는 생명체일 수도 있어. 얘가? 응. 걔는 문어 아니야?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야. 나는 문어.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이거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 걸 못 잡아요. 내가 할게. 그러면 선배님 내가 설명을 해줄게. 하라고. 선배님 이거 대가리 잡아봐. 응. 잡았어. 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 얼굴 보면서. 미안해. 미안해. 여기를 잘라? 아니야. 어디로? 여기 있지? 이 껍닥. 그러니까 이 사이를 이렇게 잘라야 해. 이렇게. 그렇죠? 가운데.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잘라? 이렇게 잘라요. 세상에. 그다음에 안에 있는 내장을 저기 빼내. 버리고. 됐지? 그다음에. 이거 뒤집어 봐. 입을, 입을 꺼내. 입. 입을 쭉 꺼내봐요. 그렇지. 그렇게 눌러야 해. 그럼 뽕 하고 나오거든. 응. 양쪽 눈을 가위로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하여튼 어차피 자를 거니까 자르세요, 거기. 이렇게. 자르시고. 이 눈을 빼내는 게 이게 기술인가 봐. 아니, 그거 가위로 원래 잘라내요. 아니, 그런데. 네. 그걸 쏙 빼내야 잘라잖아. 네. 쏙 빼내는 것까지가 너무 힘들어. 그게 살아 있어서 더 그래. 꿈틀대서. 그런데 살아 있는 걸 해야 싱싱한 거잖아요. 선배님이 나 생각해서 그런 거 같으니까 나만 먹을게. 이거는 위에다 같이 익힐 거. 네. ered fina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